자 이번엔 우리 지각동사 배워볼 텐데요 이것도 5형식이야 자 그럼 아까랑 설명 비슷하고 자 주로 3형식이야 주어동사 목적어 근데 5형식은 특이한 유형이야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근데 이때 목적격보호에 동사적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외 3형식에서도 he want to play a game 그 게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지 여기도 이제 동사 형태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보통은 투부 정사가 들어간 거야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 근데 지각동사는 목적격보호의 동사원형이나 ing 형태가 들어가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의 관계가 수동 이라면 그러니까 행위를 당하는 거라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또 그 다음 지각동사는 보다 드다 느끼다 듣다는 hear feel 느끼다 feel 이게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보다가 많아 보다 이렇게 다섯 개는 알고 있어야 돼 see watch observe 관찰하다 witness 목격하다 notice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해석하는 방법을 꼭 5형식은 알아야 되는데 목적어가 목적격보호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자 heard 지각동사지 자 she heard the car to run away that night 그날 밤 차가 목적어가 자동차가 도망치는 것을 들었다 어 근데 이게 목적격보호 니까 카가 목적어고 여기부터 목적격 보호야 근데 동사원형이나 ing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야 어 그 문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he decorated the box beautifully with his sister 그는 그 상자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제가 근데 문제가 잘못했다 이거 지각동사 계열 문제로 나섰는데 이거 쌤이 잘못 만들었다 야 미안하다 아 이렇게 바꿔야 겠다 자 요렇게 예문을 바꿀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얼라우동사는 이제 5형식 인데 어 목적격 보호야 근데 이게 지각이 아니잖아 얼라우가 지각 아님 일반 5형식 그래서 지각 동사가 아니면 이 목적격 보호에 투부 정사를 집어넣어야 돼 음 이게 쌤이 잘못 만들었네 문제를 자 그 다음 jane saw the poor puppy 어 abuse by several children 학대 하자요 여기가 이제 5형식 지각 동사고 그 불쌍한 강아지가 몇몇 학 아이들에 의해서 강아지가 학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 강아지는 학대를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abused 를 써야 돼 아니면은 또 being abused 를 쓸 수도 있어 being은 여기서 생략해도 되고 안 생략해도 돼 언제나 그렇지만 그 다음에 his mom made him studying hard for the test 이번에는 이게 사역 이라고 그 엄마는 그가 시험을 위해 더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다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사역 동사는 여기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ing 가 아니라 그래서 지각 동사 찾아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은 ing 모든 동사가 지각이 아니야 아까 보다 듣다 느끼다 딱 세종 그 다음에 수동과응 이라면 과거 분사 사역 동사도 시험에 같이 잘 나오는데 이거는 동사 원형만 쓰는 거야 사역 동사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게 하게 시키다 하게 하다 아니면 만들다 아 아 아